시청자 여러분들 점심 식사 맛있게 드셨어요 자 오늘은요 저희 지역의 맛집 아구찜 먹으러 왔어요 아구찜 이렇게 먹으러 왔는데요 상관없어요 이게 뭐 이렇게 밑반찬도 이렇게 나오고요 이제 딱 원행과 동시에 국김치 이렇게 나오고요 근데 이 집 진짜 맛있어요 아구찜 아구찜 먹으러 왔는데요 지금 드세요 형님 드세요 식사 맛있게도 드세요 아 이거 맛있죠 형님 이 집게 진짜 맛있어요 시청자 여러분들도요 식사 아직 안하셨다면 식사 맛있게 많이 드세요